어떻게 먹을게? 이렇게 거리해서 먹을게? 원래 여기 그냥 찍어서 그냥 그대로 풀고 맛있겠네 감사합니다 오 면발이 진짜 쫄깃하다 이렇게 먹는거야? 찍어가지고 담가먹으면 여기는 좀 새콤한 맛이라는데 그래도 따뜻한거지 찍어서 먹는게 담가 찍어먹는라는 시켠 역시 맛있어요? 맛있다 고기랑 맛이 달라 고기는 좀 짠맛이 강했고 여기가 고기랑 맛이 달라 담백하니 맛있는거 태형 역입하던데 근데 거의 것도 맛있어 치케맨이 다 맛있어 태형아 어때? 쫄깃쫄깃하잖아 맛있어 쫄깃쫄깃하잖아 태형아 이거 먹어볼래? 네 이거는 소유 간장 이것도 안 매워? 응 안 매워 그 약간 일본 매운맛이랑 매운맛이 좀 달라서 기준이 다른거야? 응 매운맛이 되게 달라서 괜찮다 맛있지 않아? 좀 더 좋아해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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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태형이 좋게 들어가는게 사람 없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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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도서 먹어도 맛있고 양파도 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고춧가루 양이 진짜 많다 이게 8600원이야? 양이 진짜 많아 어휴 벌써 뱉었네요 향이 너무 너무 많다 너무 맛있는데 배가 버렸어 치킨만이 더 맛있어 둘 다 맛있는데 치킨만이 더 맛있어 치킨만이 더 맛있어 치킨만이 더 맛있어 치킨과 치킨만이 더 맛있어 치킨만이 더 맛있어 치킨만이 더 맛있어 고춧가루 YE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쓸 시간이 오래밖에 없긴 해. 오늘 쓸 시간이 오래밖에 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